최 대진 작가 약간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시간과 약간 좀 되게 모순적이고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일단 그걸 제목으로 썼고 신은 불의가 아니라 불평등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거대한 파도의 그림에 같이 넣었는데 항상 드로잉을 그릴 때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관관계 아니면 의도적인 충돌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이런 거대한 자연재난은 인재인가 아니면 인간이랑 상관없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인가 과연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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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